야 이거 봐둬. 흥? 야 이거 왜 돈다발이야? 왜? 돈 버니까 좋아? 야야 시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이까짓데 이거 얼마요? 5만원짜리 20장 100만원이야. 어우 야 나 이렇게 안 챙겨줘도 되는디 굳이 명절 보너스를. 탱고. 우리가 명절 보너스 챙길 돈이 어딨어. 뭐 그거야 그렇긴 한데 아 주식사 때문에 그거 올라서 뽀채주는디야? 노출 돈 아니니까 헌물 좀 켜지마. 그럼 뭔디? 그거 수혜 구호 모금하는데 좀 보내라. 야 너 어쩐 일을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냐? 아니 명절인데 재난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. 뭐 작게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어서. 에이 이런거 니가 직접 한 번 이지. 식구. 나 인터넷 잘 못하니까 그렇지. 니가 좀 찾아서 해봐. 자꾸 그러면 니 돈 보내고 내 명의로 할게요? 그거 니 돈 내 돈 아니야. 다 구독자님들이 만들어주신 돈으로 기부하는거야. 오늘 자꾸 기특한 소리만 하네? 기특! 알았어 기부 잘해라. 수혜가 빨리 복구되길 빌겠습니다. 따뜻한 명절 되십쇼. 좋은 명절 되세요.